눈이 옥 누님 자 후반전 후반전 이제 이제 막걸리 파워 시동 하십니까 초프로 야 조심하이처라 니는 아씨 앞바람이네 여기는 아찍요 아찍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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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조금 더 이따 해야되겠다 세컨이 저까지 갔다고? 알긴데 저기서 서더치나? 누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멀리서 보니까 미모가 좋으시네요 슬픔 진짜 슬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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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